하이 브로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보인트 샴티맥스 대한항공에서 나온거 한번 뜨러 보겠습니다 택배에서 왔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뜨러 보겠습니다 개봉박두 도어 오픈 아 아 굉장히 힘들어 설렙니다. 너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. hl 83호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종 중에 하나죠? 여러분 자 스케일을 해봅시다 비베기니까 어머 어머 자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3? 2? 1? 으응 3? 2? 1? 버튼! 안된데? 아 안되네 하하하하 자 안됩니다 짜잔 자 그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개봉박스! 와아우 멋진 기록이네요 먼저 상자 뒤에는 이거 이상십시오 세개 여기고요 가 들어있네요 보행사에서 만든 것을 알려줬군요 오 Ho, 잘 비止한 기종이네요 어쨌든 이걸 이루어 줍니다 합체 했구요 이해자가 좋아하는 기종 드디어 나 옮길게요 와아하하하하 생각보다 괜찮은기루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